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.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 자녀들이요. 부모로부터 이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주거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자 전해철 장관은요. 보시겠습니다.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녀와 장남에게 각각 1억 원과 9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. 전 장관의 장녀는 여기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요. 장남 역시 개인 자금을 합쳐서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.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자녀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. 김 의원은 지난해 장남에게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. 장남은 여기에다가 개인 자금을 보태서 경기도 안양의 주택을 매입한 건데요.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을 빌린 뒤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. 글쎄요. 통상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에서 책임을 벗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녀가 집을 살 때는 자신의 돈을 증여해서 마련하도록 해준다. 제가 법적으로 가족끼리의 돈을 주는 게 빌려주는 대여가 가능합니까? 가족들끼리는 증여만으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? 아니에요. 대여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.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증여는 하고 싶은데 이걸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때 보통 활용하는 게 이 대여 방식입니다. 이런 거죠.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차용증을 씁니다. 그리고 이자를 보통은 연간 4.6% 적정이자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좀 자녀들이 다시 갚아요. 갚다가 이걸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슬슬쩍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갚은 돈을 우회해서 다시 자녀들한테 줘서 실질적으로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보니 이 의원들도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의혹 하나. 또 하나는 어쨌건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출이 안 돼서 집 못 구하고 이런 젊은 청년들 많은데 부모 찬스로 돈을 빌려서 이렇게 집을 장만하게 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가.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평론가님. 지금 대출도 막히고 부동산 값은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못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11억 원 빌려서 집을 새로 사고 국회의원들은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집을 사고 자식들이.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? 일단 정책적 판단 그러니까 주택 대출이라든지 또 임대차 3법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이 모습들은 분명히 대다수의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꼭 결부시켜서 이 정책이 잘못됐지 당신들이 한 정책이 잘못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공직자로서는 어쨌든 국민의 삶과 더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연출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 판단을 할 때에도 결국에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정책들이 오히려 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.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연출이 아니라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? 솔선수범이 연출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아니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먼저 실시하는 걸 보여줘야 국민들도 믿고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? 저는 그런 생각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나는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자녀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집도 사게 해주고 또 이게 무슨 대여라고 하지만 보통 부모님들 돈 없어서 자녀들 뭐 할 때 도와주지도 못합니다.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, 이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죠. 그런데 국민들 눈에, 눈높이에 과연 이분들의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따르라고 국민들이 법에 대한 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.